다리 스탭 계속 바꾸고 돌고 라인 바꿔주고 찍어 있자마자 계속 바꾸죠 무기 중심으로 이동하고 손도 올려주고 돌고 어깨 펴고 그리고 요거 끝나면 우리 한마디 뒤로 갈게요 바짝 뒤로 두 번 거리가 두 개거든 더 바짝 벽에 붙어 보세요 거기서 찍어 볼게요 그냥 가운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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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둥 나올까요 바짝 붙는 기점으로 가운데 중심으로 가운데가 요기로 있잖아 그쪽으로 왔다 그쪽으로 왔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해야